이번 영상에서는 맥북에서 한영 전환을 하고 원하는 단축키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나온 M1 맥북을 제외하고 맥북은 캡슬락 버튼으로 한글 영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키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스팟라이트를 클릭합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을 검색해서 실행합니다. 키보드를 클릭합니다. 입력 소스를 클릭합니다. 캡슬락키로 ABC 입력 소스 전환 체크를 해제합니다. 단축키를 클릭합니다. 입력 소스를 클릭합니다. 이전 입력 소스 선택 오른쪽 부분을 더블 클릭한 후에 한영 전환에 쓰고 싶은 단축키를 입력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단축키로 한영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단축키를 클릭합니다.